안녕하세요. 여섯시 내다역입니다. 요즘에 제가 이런 영상 저런 영상 또 이제 여름이라서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로 조금 정보를 담아서 영상을 좀 보내드리고 있는데요.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무릎 여름에 많이 겪게 되는 무릎병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무릎에 조금은 더 대처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네 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. 일단 첫 번째는요. 평소에 뿌리와 줄기가 좋지 않았던 다육이들이 아무래도 이제 여름은 다육이들에게 굉장히 성장하거나 혹은 그냥 있기에도 매우 매우 힘들고 어려운 계절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상태가 좋지 않았던 다육이들은 여름에 쉽게 무릎이 오거나 알 수 없는 무너짐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다육이가 무릎이 오고 입장이 떨어지고 줄기가 막 무르고 한다고 이런 모습을 보실 때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평상시에 여름이 오기 전부터 이 다육이는 조금 안 좋았나 보구나 이렇게 마음 편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요. 오랫동안 화분 안에 흙이 마르지 않는 경우에 사실 무릎이 가장 많이 옵니다.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여름에는 이제 한번 물주기를 대부분은 다 조심하시고 단수를 해주시기는 하겠지만 거리대에 있는 다육이들이랄지 뭐 창틀에 있는 다육이들이 비가 내릴 때 원하지 않는 비를 맞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물을 줬는데 예상치 못하게 날씨가 계속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씨여서 일주일이 지나도 열흘이 지나도 물이 마르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오랫동안 화분 안에 있는 흙이 젖어있는 경우에 물음이 올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장마기간에 많이 생기는 경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빨리 잘 마를 수 있도록 네. 또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셔야 되고 세 번째는 분갈이 한 지 오래된 다육이 있잖아요. 이런 다육이들이 또 물음에 쉽게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왜냐면 아무래도 뿌리가 굉장히 꽉 차 있잖아요. 이제 한 1년만 지나도 1년도 아니죠. 뭐 한 6개월만 지나도 여러분 분갈이 해준 다육이 다시 한번 분갈이 한번 해보세요. 6개월 지나고 난 뒤에 대신에 이제 봄과 가을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짧은 시간에도 화분 안에 뿌리가 가득 차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. 그 정도로 이 성장기에는 다육이는 새로운 입장들도 많이 나오고 기존에 뿌리가 필요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화분 안에 뿌리가 가득 찹니다. 이런 뿌리가 차고 차고 또 차다 보면은 이게 아무래도 이제 죽은 뿌리가 많기 때문에 한번 물이 닿으면 이제 곰팡이가 생긴다든지 잘 마르지 않고 균이 생긴다든지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이제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지푸라기 있잖아요. 지푸라기에 물이 가득 들어있게 적셔졌다고 생각해보세요. 잘 안 마르잖아요. 축축한 상태로 이게 다육이 뿌리도 그렇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다육이 분갈이가 오래 한 지 오래된 다육이들일수록 여름에 물음에 조금 더 노출이 되는 경우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다육이는 뭐 진짜 분갈이를 안 해줘도 오래오래 뭐 살 수 있기도 하지만 건강하게 병 없이 오랫동안 잘 키우기 위해서는 정말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분갈이를 해주시는 게 정말 정말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유는 결과적으로 또 통풍이에요. 이제 통풍이 안 되는 환경일수록 물음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어 이제 그 다육이 농장 같은 경우에는 한여름에도 그늘도 잘 하고요. 이제 하우스 문도 잘 열어주고 그 환풍기 있잖아요. 환풍기 거의 24시간 돌려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물음이 나오는 다육이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집에서 키우는 다육이들보다 농장에서 키우는 또는 농장 안에서 키핑하는 다육이들이 물음 없이 조금 잘 지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통풍이 정말 잘 되고 환기가 정말 잘 된다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베란다에서 다육이를 키우고는 있지만 아 나는 조금 더 물음 없이 잘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이제 베란다에다가 선풍기나 환풍기 네 서클레이터 같은 거 여러분들이 이제 음 아무래도 조금 잘 해주시면 훨씬 더 물음 없이 여름을 정말 잘 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. 그 선풍기가 있고 없고 또는 그 서클레이터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여러분 진짜 차이가 진짜 많이 납니다. 이제 여름에는요. 한여름에는 창문 열어놔도 오히려 막 뜨거운 바람이 정체가 되고 이게 실내에 있는 베란다의 그 바람이 온도가 공기가 순환이 안 돼요. 그래서 창문을 열어놨다고 할지라도 이게 바람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물음이 오거나 또 웃자람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.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좀 대비를 해주셔도 물음을 조금 덜 입지 않을까 평소에 뿌리와 줄기가 좋지 않았던 다육이 그리고 오랫동안 그 화분 안에 있는 흙이 마르지 않을 때 그리고 분갈이 한 지 오래된 다육이 통풍 안 될 때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도둑비를 맞았을 때에는 화분에 있는 흙이 진짜 안 마르거든요. 여름에는 그럴 때는 그냥 아예 화분에서 뿌리 뽑아가지고 그냥 여름동안에 뽑으신 채로 여름 나셔도 괜찮습니다.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. 이렇게 하셔도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또 좋은 영상 많이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. 고맙습니다.